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란 것이 다 비슷비슷하구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근래 이재명 지사의 자충우돌 이 같은 행보를 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권 후보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단상입니다. 독학을 해서 입신 출세를 한 사람이거나 또한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이따금 자주 빠지는 듯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독선적인 사고와 행동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지나친 자기 과신이나 자기 확신과 동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자기 세계에 빠진 나머지 세상의 보송 사람들과 다른 주장이나 의견을 마치 신주 단지 떠받듯이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는 그런 점입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다 옳기 때문에 먹물 먹은 너희들과 달라 혹은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방 끈이 긴 너희들과 달라 등과 같은 오만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세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개통 철학이나 개통 시념에 푹 빠져서 세상 전문가들 이야기와 세상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주장이나 생각과 전혀 딴판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 주장이 또 자기 신념이 강한 지도자로 인해서 피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정도의 고통보다 더 큰 위험을 우리들에게 안기다 줄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통합니다.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작전상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그마저도 가능하지 않아서 역화 과정 없이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주장을 마음껏 내뿜는 그런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정이 대단히 거칠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독선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른바 지역화폐에 대한 그의 언행이 보통 사람들의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이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9월 15일 날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보고서에는 9천억 원에 이르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 발행 시 액면가의 2% 이르는 인쇄비용과 금융수수료 등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책연구소에 있는 전문가들이 낼 수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을 대해서 그의 반응은 아주 거칠고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빠진 것이 아니라 학자적 양심에 따른 중립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임을 증명할 기회이니 답해 주시기 바란다. 얼빠진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죠. 전문가들이 무슨 외압에 의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으리라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소의 속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주장하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로 발표하며 정부 정책을 폄하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 아마도 이재명 지사의 의식 저변에는 먹물 먹은 너희들이 가방 끈이 긴 너희들이 뭘 알기나 알아? 이런 아마 오만한 의식이 찢게 깔려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거친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그는 경기도 산하 연구원까지 총동원해서 한판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더 큰 권력이 주어지면 숨도 쉴 수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김광두 교수의 질책입니다. 김광두 교수 전 서강대 교수이자 현재 국가미래연구원장은 9월 16일 거의 페이스북에서 쓴 몇 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문책하라. 어느 독재자의 말일까요? 히틀러? 진시황?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입니다. 자기 정책을 비판한 연구 보고서를 보고 대노. 이거 참 이분이 더 큰 권력을 지게 되면 한국판 분서경유 사태가 생길 듯 합니다. 진시황이 자기 책을 다 태워버린 분서경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디 무서워서 연구하고 보고서 쓰겠습니까? 언론 기관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쓰면 이거 폐관하라 이렇게 하겠군요. 여러분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도지사이고 유력 대선 후보라니 이런 분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도자의 수준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망치고 자신을 망치는 확실한 방법, 지름길은 지적인 오만함을 갖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적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어디 좀 겸손한 사람 없습니까? 이 나라를 이끌만한 사람으로서. 군림하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하기로 결심한 사람 어디 없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기보다도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을 어부로 삼는 그런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는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격려 부탁합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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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